스윗이? 달린. 왜 이렇게 너무 미끄러지. 왜 이렇게. 이탈리아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찔리신 거 같은데요. 마저스 렌쇼. 뭔가 나쁜 말 같다. 마약? 거대 까루틀? 무슨 미국 드라마 쓰세요? 그게 그렇게 황당해요? 네. 조금만 더 있으면 바벨 제약이 지구도 정복할 것 같아요. 거짓으로 진실을 다루다 보면 진실을 보는 눈의 시력은 약해지는 법이죠. 이젠 변호사로서 내 명예까지 깎아내리시네요. 도둑들 사이에 명예 따위는 없다. 언젠가 당신이 이런 말들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다면 매일 초단위로 한껏 비웃어줄게요. 툭툭 삐다. 툭툭. 툭. 잠아! 이곳을 사랑하게 됐어요. 왜요?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? 있어야죠. 다들 이유가 없는 척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. 난 이유 없는 사랑이 더 좋던데. 뭐죠? 이 미스테리에서 로맨스로 가는 뜬금없는 전화는? 필렉스. 금갑프라자 찾기 해줄게요. 사연은 관심 없고. 변호사님 프라자 건물 엄청 필요하잖아요.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요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? 사실 제일 화가 나는 건 나 아닌가요? 방해가 된다면 알아서 관두는 겁니다. 오케이. 거래 완료. 쨍쨍쨍. 이제부터 뒤집기 시작해볼까요? 누굴 잡든 마지막 한 방은 나 줘요. 선수교체? 콜! 잠시만. 아니야. 잠시만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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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들 커플 아니지? 뭐 하러 들어온 거야? 오... 백가띠. 맘마 미아. 우린 이탈리아 해외정보보안국 AISC 요원들이야. 잡아! 잠시만요. 아이, 주음도 안 하라고. 저기, 주음도 안 하라고. 저기, 주음도 안 하라고. 온 디아보로 스카차 라이트로.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. 내가 데려다 준 거 아닌데 와인 사러 가는 길인데. 금가프라자 바로 건너편에 큰 와인 전문점 있는데. 아, 거긴 내가 찾는 와인이 없어서요. 그래서 이 앞 사거리에 있는 와인점에 가는 길인데. 지금 문 닫았을 시간인데? 그럼 내일 사면 되는데. 쉬어요. 오늘 고생 많았어요. 예방 제주도하는 아이테만. 나는 복잡한 사람을LE지다. 그리고 또 이곳은 구경으로 인사에서. 너가 인사하는 아이쿠 가지고. 오.. 푸짐한 사람을 구경으로 인사하는 사람. facade. 연극 한 편 한다고 이렇게 다 해줘도 돼요? 주는 거 아니에요.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에요. 집행할까요? 무슨 형 받았어요? 집행은 무슨... 자요. 자요. 까세요. 장 의사님. 일어나. 왜요? 네. 내가 딱 10초 동안만 안고 있을 거예요. 일종의 설렘 테스트랄까? 응. 가만히 있어. 네, 가만히 있을게요. 딱 가만히 있어. 네. 여기서 여기는 조금... 조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놀랬잖아요. 핸드폰은 뒀다 뭐예요? 운명의 얘기 좀 쓰면 뒀나요? 위험해질까봐 그랬어요. 미안해요. 위험하면 어때요? 파트너께를 같이 위험도 공유해야죠. 나도 같이 아프니까 절대 다치지 말아요. 약속할게요. 야 끝났어. 나야. 안 돼. 아악. 으흑. 함께 전투에 임하다가 총맞은 거예요. 전우의 탓이 아니에요. 계획대로 다 끝내고 떠나면 한국에 쉽게 돌아올 수 없겠죠? 난 비즈니스 외에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하지만 약속할게요. 꼭 돌아올게요. 떠나야죠. 이게 우리 마지막 밤이네요. 지난번에 한 약속 꼭 지킬게요. 얼굴 봤으니까 됐다. 어서 가요. 잘했어요. 조심히 가요.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나도요. 거기서 계속 변호사님 생각만 했어요. 별로 안 느껴지던데? 악당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. 사랑도 독하게 하니까. 사랑도 독하게 하니까. 시작도 못 해. 아니지요.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.